다음 여자 월인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한 여자 오현옥입니다 하이란 사랑 여러분 고바르트 빛만한 은어진 야자수 아래 아홉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아가씨 아페이 한 잔 두 잔 손들어가는 아이 나의 밤 운이게 지냈어 그 사랑에 지냈어 잊을 수 없는 정급함이여 아홉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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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아가씨